XSFM입니다. IDWK 시장의 독과점을 국가가 막아주지도 않고요. 그러다보니 생길만한 문제가 드디어 생긴 모양입니다. 기존 언론은 이 업계에 애써 관심 없는 척을 유지해야 하니까 팟캐스트 이야기는 팟캐스트에서 해야겠네요. 2017년 5월 첫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총시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미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잔치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XSFM의 책임 프로듀서 유승균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팟캐스트 업계의 부흥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온 다양한 포지션의 팟캐스트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주로 다 못한 못했다는 건 아니고 못번 만들어낸 방송마다 실패를 거듭한 북한이 ICBM을 쐈죠. 우리에게는 DMCI가 있어요. 뭐예요? 팟캐스트계의 똥멍청이 왜 그렇게 멸시하시는 거예요? 홍성갑 덕질인이 앉아있습니다. 아... 나름 편집도 해보았는데 편집 알바할 때 아니요. 괜찮은 평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만들어봤고 팟캐스트 편집계에서는 유승균 PD님이 허들이 되게 높잖아요. 일단 저 사람의 성격을 좀 죽여야 되고요. 트윗을 소개해드리죠. 터프앤제인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배우다가 선생님에게 왜 쌍이응은 없어요? 라고 질문했다가 니가 일어나서 그 쌍이응 발음해봐라 며 놀림거리로 전락하니래 28년 만에 윤세민님 덕에 쌍이응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맞고 그 선생이 틀렸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쌍이응을 개발해낸 아니 근데 다 틀린 게 쌍이응은 원래 있었고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발굴해낸 세종대 중세국어에 쌍이응이 있었고 세조때 없어졌을 거예요. 발음은 유실돼가지고 모르죠. 넌 몇 년? 형! 형이야. 어르신! 아니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쌍니언도 있어요. 한글 창제 당시부터 살아계셨던 것으로 여기 지금 윤세민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아 그렇게 그 바람은 아닐 거라고 하던데 오늘도 1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무권만 3명 아니 근데 진짜 그 쌍이응 발음을 방언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모른다는 결론이 난 것 같다고요. 일단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확설이 동남방언에 거기에 그 발음이 쌍이응의 잔재가 아니겠느냐가 있었는데 확실치 않아요. 그건 미국인들이 상한 음식 봤을 때 하는 소리잖아요. eeo 네. 혹은 도끼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봤을 때 하는 소리이기도 하죠. eeo 네. 장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이 장어면 내게 알려줘.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광고를 듣고 와서 팟캐스트 얘기 오랜만에 거의 저희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만 떠들었고. 그쵸. 팟캐스트란 발음은 저기 아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지? 요파씨의? 승윤이요? 네.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안승윤. 그러게요. 아 네. 팟캐스트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팟캐스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어하고 영어 오래 쓰신 분들은 한국어의 표기를 영어식으로 일단 읽은 다음에 그걸 느려서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팟캐스트라고 쓰시더라고요. 아 포드캐스트 이런 식이요? 네. 팟캐스트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도트 같은 거요? 그래서 요파씨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튼 말하는 방식도 아직 정착이 안 된 오래되지 않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를 듣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속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인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건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팟빵 입장에서는 이것이 독점이 아닙니다마는 많은 제작자와 서드파티 어플을 만드시는 분들께는 독점으로 읽혀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물론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김상조 독점관리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재단이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광고주계의 각설이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또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뭡니까? 바로 제목이 어쩌다 슈퍼맨 어쩌다 슈퍼맨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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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익 제보를 하는 사람이죠? 짤방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유명한 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해군 나쁜 비리를 밝혔던 김용수 소령님 그렇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알렸던 장진수 주무관 네. 그런 내부고발을 하고 난 이후에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는 또 취업이 안 되고 옛날 정부엔 죽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소송 관련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 캠페인이에요. 아 그죠. 네. 백이 없으니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은 누가 갖다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분들의 법률 장담이라든가 네. 심리치료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또 활동가들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고요. 활동가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서 내부고발자를 도와줘야겠느냐 아닙니다. 돈 잘 받는 유능한 활동가들이 내부고발자를 도와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네. 담당자님이 전국을 찌르는 멘트 부탁합니다. 라고 보도해 주셨어요. 전국을 찌르는 멘트를 하라고요? 뭐 배나라 간나라고 있어요. 굳이 이 캠페인에 전국을 찌르는 멘트를 이래라 저래라야. 슈퍼먼도 있는데 왜 슈퍼맨인가. 그렇죠. 이 정도의 전국을 찌러보네요. 자꾸 이러면 내부고발해버리겠다.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모레 들어오시면 관련된 페이지 링크가 떠있을 거고요. 네.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의 문제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가르지 않습니다.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인 모든 이들이 모든 단체가 내부고발자의 적이 됩니다. 우리도 그 중 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고발자를 도와줄 수 없을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엑셀스몰에 오시면 관련된 링크가 떠있을 겁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상관없어요.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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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재단 돌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슨 백분토론 이런 건 아닙니다. 팟캐스트의 미래 어찌 될 것인가 저희들이 지금 알 수는 없거든요. 일단 발제를 들어보시죠. 초코가 코를 굴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당신이 듣고 계신 바로 이 오디오 방송 팟캐스트 네 POD CAST 모를까봐 그리고 왠지 아 나 왜 그렇게 팟캐스트라고 쓰고 발음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답답할까 보통 틀리거든 이런 과정 근데 POTCAST 이러면 이제 항아리를 주저하는 행위 뭐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당신 바로 당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서는 이 방송 이 팟캐스트를 어떤 경로로 듣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서버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듣는지 다 알 수 있는데요 정말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네 그 제 지인은 그 아실 어플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만들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일단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 보통 대다수의 경우에는 아이폰이라면 네 팟캐스트라는 앱을 사용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아이튠즈에서 갈라져 나온 네 공식이죠 안드로이드라면 이제 별도의 팟캐스트 앱을 사용하실 거고요 서드파티입니다 그렇죠 네 데스크탑이면 유튜브나 사운드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라는 방송은 팟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다시피 애플이 처음에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2000년대 초기의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들은 주로 mp3 플레이어 말씀이죠 mp3 플레이어들이 라디오 수신기를 붙여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자기 하드디스크에서 꺼내온 음악을 듣다 말고 뭔가 에어플레이를 듣고 싶을 때 쓰라고 방송을 듣고 싶을 때 쓰라고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가 붙어있는 mp3 플레이어들이 많았고 그 기술이 발전해서 라디오 트랜스미션으로 이렇게 그 주파수를 맞춰서 같은 mp3 플레이어 두 대가 같은 플레이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까지 생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블루투스가 대중화되기 전에 무선 개념을 생각하다가 라디오를 끌어다 당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 mp3에서 주파수를 쐬어서 쏴주는 거예요 네 초창기 핸드폰 블루투스 장치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휴대폰이 블루투스 장치 안 돼있을 때 핸드폰에 뭐를 붙이면 라디오 트랜스미터가 있었죠 그걸 이용하는 기술들도 발전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플이 고집부리는 거다 뭐 이런 방송까지 왜 굳이 mp3처럼 다운받아서 내 호스트에 저장하고 그걸 들어야 되느냐 라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우회 방식인 줄 알았던 팟캐스트라는 방식이 지금은 대중화가 완벽하게 되었고 경쟁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앱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얘기 아니네요 그리고 제목을 알아채게 쓰시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대선 전까지 보다 훨씬 더 알아보기 쉬운 제목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저희도 좀 걸려 있어서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안드로이드 환경 사용자분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팟빵이라는 포털 서비스를 쓰고 계실 겁니다 팟빵이라는 앱을 쓰고 계시겠죠 안드로이드 사용자 포털이죠 그리고 데스크탑 사용자들은 팟빵이라는 사이트를 쓰고 계실 거고요 같은 곳에서 서비스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인 8월부터는요 팟빵에서 XSFM의 팟캐스트 방송을 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와 오디오북 소라소리 퍼펙트 25 잉글리쉬 팟캐스트 그리고 그것은 알기 싫다 물론 비단 XSFM만은 아니고 다른 기준 방송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용은요 청취자 제작자 모두에게 유용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말이죠 모르셨다면 유용할 거고요 아신다고 그래서 꼭 아신다고 하면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심은 부리는군요 팟캐스트는 이런 식으로 등록입니다 어느 서버에 파일을 올려요 보통 유력 언론사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면 즉 자체 서버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호스팅 업체에서 돈을 내고 임대한 서버에다가 자기 방송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서버라는 건 물리적인 MP3 파일 WMA 파일 오디오 파일이 올라가는 곳 실제로 가장 많은 용량이 필요한 곳 오프라인 가게로 얘기해볼까요 물류 창고 그렇죠 입니다 지금은 싸이월드 이후로 다 공짜였는데 싸이월드 이전엔 프리첼이었잖아요 네 프리첼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용량을 넘어가면 돈을 내야 됐었어요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 전에도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량이 어느 정도로 넘어가면 그때는 돈을 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사진 싹 정리하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이제 온라인 부동산이죠 네 몇 평까지는 공짜로 내주다가 더 필요해지면 유료화가 되는 오디오가 되었든 비디오가 되었든 파일이 있습니다 팟캐스트 파일이 있고요 애플의 이 파일의 위치를 비롯한 제목 그리고 썸머리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XML이라는 형태의 폼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이 가장 큰 크기의 파일이 들어가 있는 어떤 물류창고가 있고 그 창고로 그 창고에 좌표를 찍어주는 네 그 창고로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길 그 길에 해당하는 작은 파일이 있습니다 XML 파일이죠 저는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애플 서버에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팟캐스트 방송들은 애플이 공짜로 그런 일을 해줄리가요 해주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애플은 물건이 어디 있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연결해주면 되는지가 나와있죠 받았죠 그 정보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심사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 처음 올릴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어쩔 때는 되게 빠른데 어쩔 때는 되게 느리고 2012년에 그것은 애기 싫다 처음 생길 때만 해도 5일 뒤에 문자가 와서 이유를 안 말하죠 다시 올리세요 이런 다음에 6일 더 걸리고 그랬었는데 퍼펙트 25 잉글리시 팟캐스트 할 때만 해도 한 이틀 정도 만에 가능하게 좀 빨라졌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등록 심사 과정을 애플이 수행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플은 등록을 해줍니다 소비자가 방송을 누르면 그게 자동으로 서버에 있는 XML 파일이 표시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혹은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을 다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링크 세워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아이폰의 경우죠 애플은 애플의 경우입니다 아이폰 회사니까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이런 서비스들을 다 개설을 해주는데 네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까지 잘 해줄 애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외부 서드 파티라고 하는 다른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팟빵이고요 네 그런데 팟빵에는 이 XML 파일이 없어요 어느 서버에 어디에 이 파일이 존재하고 이 파일의 이름은 뭐고 서머니는 뭐고 제목은 뭐고 이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RSS 피드의 형태로 애플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 네 개발자가 아닌 이상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RSS 피드 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 혹은 리치 사이트 서머리 컨텐츠 공급 방식 컨텐츠 공급자의 소식을 구독자가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줘 구독자가 공급자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최신 정보를 얻게 돕습니다 뉴스 기사 책이나 논문의 발행 내역 인기 블로거의 포스팅 기관이나 회사의 공지사항 등 이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팟캐스트 역시 RSS 피드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미디어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RSS의 표준인 RSS 2.0의 저작권은 하버드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컨셉이 그 RSS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게 컨셉이었죠? 맞습니다 오픈소스였죠 팟캐스트가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매개 기술 팟캐스트 기술의 주인공은 RSS 피드예요 그렇죠 이 RSS 피드를 우리 회사에서 담당해주는 것이 김상조 RSS 피드 위원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싸이월드의 주 기능이 퍼가염이었던 것처럼 팟빵에서 그것은 알게 싫다를 서비스하려면 애플로부터 그 RSS 피드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팟빵의 서버를 이용하고 팟빵의 XML을 제출한 방송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있고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원래 팟캐스트는 애플의 팟캐스트니까 네 제가 이제 그것은 알기 시작될 때만 해도 거의 100% 애플에다가 아이튠즈에다가 팟캐스트의 내용을 등록하고 내용을 적은 다음에 대문 그림을 주고 XML 파일을 주면 그걸 심사해서 애플이 팟캐스트에 이 방송을 등록해주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되기 시작한 RSS 피드를 긁어서 안드로이드의 앱을 만들고 싶어하는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용 팟캐스트 앱에다가 퍼다 나르는 네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팟빵이 이제 한국에서는 점점 표준으로 자리 잡은 안드로이드와 웹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뒤부터는 팟빵이 자체적으로 XML을 서비스를 받아 서비스를 해주기 시작해서 이제 IOS 유저분들은 아실 겁니다 팟빵에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는 무슨 방송이 생겼는데 아이튠즈에 늦게 들어와 원래 무조건 아이튠즈에 먼저 들어오고 서드파티는 나중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팟빵이 일부 팟캐스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서드파티가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애플 팟캐스트를 비롯한 다른 서비스들은 팟빵으로부터 RSS를 긁어가서 자기의 서비스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팟빵의 실력이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팟캐스트라는 게 유행을 하고 그래서 팟빵에서 그거를 받아서 안드로이드 유저한테 들을 수 있게 서비스를 했었는데 팟빵이 반대의 경우도 생겼다 팟빵이 덩치가 커지니까 팟빵에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그럼 이제 본체는 팟빵이 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늘 애플 팟캐스트에 본체 파일이 있었 본체 XML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XSFM 이 회사의 예를 들어보면요 호스팅은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회사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운드 클라우드가 저희의 물류 창고입니다 중요한 XML 파일은 애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팟빵이 XSFM의 방송을 서비스하려면 애플 팟캐스트 서비스로부터 RSS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XSFM이 팟빵에 직접 RSS를 제공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RSS라는 것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건 사례입니다 XSFM은 아이튠즈를 제외한 그 어떤 곳에도 따로 저희가 RSS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애플에서 가져간 거죠 네 아이튠즈에 나와 있으니까 긁어가세요 입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방식이고 2014년부터 해오던 것을 전혀 바꾸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요즘 팟빵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방송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반대의 경우죠 팟빵이 RSS를 발행하는 입장 그리고 7월 1일 팟빵은 새로운 공지를 내걸었습니다 윤세민 기자 읽어주시죠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팟빵에 업로드된 컨텐츠에 대한 RSS는 발행해드리지 않습니다 단 팟빵의 방송들을 애플 팟캐스트 서비스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소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애플 팟캐스트에서만 작동하는 RS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호스팅을 사용하여 팟빵에 RSS만 등록한 방송도 앞으로는 팟빵에 직접 컨텐츠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자 외계어 같이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덕질인이 최대한 소개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가보자 안드로이드 환경에는 팟빵만이 아니고요 팟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몇몇 서비스 앱들이 있습니다 마켓에 가보셔서 팟캐스트라는 검색어를 만약에 그냥 한번 쳐보셨다 내가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앱이 필요해서 그러면 아마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팟빵이겠지만 말고도 수두룩하게 나오죠 팟캐스트 앤 라디오 아딕트 팟캐스트 리퍼블릭 팟캐스트 안테나 팟 뭐 이런 좋은 앱들이 있는데요 한국 환경에서는 쥐약이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쥐약 역시 팟빵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플인데 최근에는 서비스를 접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한 얘기죠 가장 많은 팟캐스트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게 쥐약이라는 어플의 강점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서비스 앱들이 팟빵에서 발행하는 RSS를 받지 못해요 이 공제에 따르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팟빵 오리지널 방송들은 이제 팟빵도 서드파티였는데 이제는 좀 덜 서드파티가 된 거죠 3자가 아닌 이제 완전 관계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같이 경쟁하던 서드파티들이 있었는데 그 서드파티들과 함께 공유해야 했을 어떤 것들을 이제부터는 공유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왠지 방송국이 기획사 차린 느낌? 이거 뭐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은 방송국 밑에 기획사 있고 뭐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방송국이 기획사 차린 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사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딴 데 못 나간다 따라서 이제 애플 팟캐스트가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 팟빵으로만 업로드하는 방송들은 이 앱들의 등록 및 노출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안테나 팟이나 쥐약, 포켓캐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지금 저희가 녹음 중인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된 것을 어쩌면 벌써 팟빵에 가서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8월부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바뀐 이유는 공지 첫머리에 있는데요 팟빵이 내세운 이유는 이겁니다 팟빵 서비스와 팟빵의 호스팅 서비스인 샌호스팅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 두 서비스를 통합하기 때문이래요 팟빵은 자사의 호스팅 회사인 샌호스팅을 따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6월 27일 두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공지가 먼저 뜹니다 네 그러면서 호스팅 비용은 무료화가 된다고 해요 제작자들에게는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렇죠 호스팅 비용이라는 거는 만만치 않은데 장고 비용 네 팟캐스트를 처음에 운영하기 시작한 수익구조 없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 물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부담이거든요 이것을 무료화한다는 거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네 서버호스팅이 물류창고라면 RSS는 그 물류창고로 통하는 길이잖아요 네 7월 1일 공지에 따르면 그 길을 다 닫는 데 있잖아요 어? 뭐야? 호스팅 서비스를 팟빵 서비스와 같이 합친다면서 길은 왜 닫아?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물류창고는 공짜로 해주고 우리 물류창고를 쓰면 우리 물류창고로 가는 길은 다른 데선 못 와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공지에 있는 다른 내용을 보면요 이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요 외부 호스팅을 사용하여 팟빵에 RSS만 등록한 방송도 앞으로는 팟빵에 직접 컨텐츠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다 오라는 거죠 오면 나가지 못하고 아하... 네 서비스를 통합하는 김에 아예 우리 호스팅으로 다 오세요인데 네 이렇게 되면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다른 모든 앱에 등록 노출이 되지 않아요 애플 환경에서도 사실 애플 팟캐스트 앱만 가능하고 나머지 앱들은 다 막힙니다 팟빵이 이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잘 쓰고 있는 우리 호스팅 업체와의 계약을 끊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면 팟빵에 등록 노출이 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은 뭐 XSFM도 가능하고요 네 파파이스를 발행하는 한겨레도 가능할 거고요 국민 라디오를 발행하는 국민TV도 가능할 겁니다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냥 두 곳에 올리는 건 되잖아요 그건 되죠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국민 라디오는 처음부터 팟빵에 호스팅을 썼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국민 라디오가 다른 호스팅으로 옮기겠다 하면 팟빵에서는 국민 라디오를 볼 수 없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국민 라디오가 계속 팟빵에 남겠다 하면 팟빵 외의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국민 라디오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래된 얘기죠 어르신들이 보면 컴퓨터 고장 난 줄 아는 구글의 메인 화면 여기 네이버가 깔려 있어요? 네 개방성이 아주 높은 포털에서는 그냥 검색해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 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는 블로그 서비스 독점권 어느 정도 인정해야 블로그를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 다음 쪽의 블로그는 네이버에 잘 안 잡히고 네이버 쪽 블로그는 다음 쪽에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서로 반대쪽 포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싶으면 블로그를 두 군데를 운영해야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일단 최소 그래야 하고 그 의미는 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트래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인 유통업체가 생산자에게 독점권을 행하려 하는 것 같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팟빵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8월부터는 전면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광고를 듣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 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펜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려고 혹은 심심해서 정말 심심한 사람들을 위한 팟캐스트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요파씨요? 요파씨도 그렇지만 그 뭐냐 라면 봉지 뒤쪽에 있는 거 읽어주는 그런 팟캐스트도 있고 아 그치 이름이 뭐였지? 여섯 글자였는데? 까먹었어요 오디오 뭐였는데? 수면제인가? 뭐 아무튼 훌륭한 컨셉이더라고요 네 오디오? 좋은가 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제작과 창작의 권한을 내주다 보니까 아주 멋진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창작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유통해주는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은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거 없잖아요 그냥 들으면 되지 있으면 들으면 되고 예를 들면 팟빵이 앞으로 다음 달부터 팟빵에서 서비스되던 절반의 방송들이 사라졌어 그럼 어때요? 그냥 거기 있는 것도 들으면 되잖아 팟빵만 쓰고 있는데 나는 편의성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은 큐레이션이겠죠 청취자분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다만 댓글을 열심히 달고 이 플랫폼의 생활 밀착도가 좀 높으신 팟캐스트 제작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 듣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큰 관심사라서 저희들이 아니죠 제가 성갑이가 하는 말을 듣고 최대한 수위를 어떻게든 조절은 해볼게요 뭔가 말을 막 써왔어요 불 같아요 들어보시죠 일단 의도는 대충 보이죠? 그렇게 말하고 싶자 좋은 의도다 아주 선한 의도다 저희를 이끄시는 목자와도 같다 다른 안드로이드 서비스들은 고사시키고 RSS를 안 주면 이 서비스들은 직접 제작자들과 컨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상 고사죠 그러면 팟빵만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유일한 팟캐스트 서비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애플에선 여전히 긁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애플에서만 쓸 수 있는 걸 준다고 했잖아요 애플로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숨겨지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팟빵은 이미 상당 부분 청취자들을 독점하고 있어요 압도적 1위 1위입니다 그 압도적 1위가 할 수 있는 전략이기는 합니다 독점 시도라는 것은요? IT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는 이런 전략을 선택하죠 내가 65%야 나머지 35%를 더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않기는 또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 회사에서 누가 잘리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정부가 그걸 막죠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만 방송법이나 상법에 특별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품으로서의 팟캐스트 음원은 지금 정부가 독점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 법령이 정비가 안 돼 독점이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독점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판단할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독점 의도가 드러나는 7월 1일의 발표 이 정책이 당장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7월 말까지만 팟빵 외부 RSS들을 받아 와주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외부 호스팅 쓰시는 분들 XSFM 팟빵 계정 만드시고 팟빵에 업로드를 하세요 쉽게 말해 최후 통첩입니다 네 RSS는 안 내주고 8월 1일부터는 RSS를 수입하는 것도 끊깁니다 즉 팟빵이 하고 있는 것은 RSS 쇠국 정책 쇠국 정책 네 글자라 줄이면 내 거 하자 저는 흥선대원 네 글자 하니까 이상 그러니까 아니 쇠국 정책이 네 글자잖아 뭘 줄여요 네 글자로 RSS 쇠국 정책이라고 어 일곱 글자야 칠음절이라고 손이상 선생식으로 말하면 하응 하응 아 귀엽다 그리고 RSS 쇠국 정책은 아홉음절이죠 아니 S가 원래 한음절이에요 그것도 어른식으로 아루 이렇게 쓰면 RSS 자 이러면은 저희같은 제작자들의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작자들의 컨텐츠들로 넘쳐나는 사이트인데 제작자들의 견해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이제 제작자들은 죽을 목숨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팟빵이 배팅을 걸어온 거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배팅이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 전부 아니면 전무 자 안드로이드 환경에 한해서요 팟빵에만 들어올래 아예 팟빵을 잃을래 뭐 한결의 JTBC SBS 같은 그렇죠 그렇죠 내꺼 하자 아니면은 가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야 한결의 JTBC SBS와 같이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사의 방송을 팟캐스트로 도 서비스하는 주요 언론사들의 대응 또 뭐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뭐 생각해보면요 예측해보면 어차피 애플 환경에는 RSS를 보낸다고 하니까 딱히 애플 환경에는 데미지가 없다 애플 환경은 거의 뭐 애플 팟캐스트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에 이 팟캐스트 어플이 누나의 떡하니 있잖아요 그게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어플인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뭐 그런 분들을 일단 잠깐 제외하자고 그렇게 많다고 믿고 싶진 않아요 아니 되게 많아요 쓰지 않는 보라색 앱 네 그냥 저기 쓰지 않는 앱 모아놓는데 넣어놓고 맞아요 따로 팟빵 앱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나이키 플러스 옆에 이렇게 그냥 짱 박아놓고 네 애플 환경에 큰 데미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안드로이드 환경은 뭐 팟빵이 독점하든 말든 뭐 조그만 시장 현재 유통 환경이랑 그렇게 다를 것도 없잖아 하고 대충 따라주고 말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드로이드만 워낙에 안드로이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만 쓰시던 분들에게는 모바일 생태계란 안드로이드 끝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이제 5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포인트죠 많은 사용자들이 팟빵에서 팟캐스트를 듣고 팟캐스트가 팟빵이 만든 서비스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그러고 있고 네 어 그럼 그건 되게 그 저 환인데요 사실은 우리말 팟에서 온 것이다 이러면서 애플이 팟을 좋아해서 그렇죠 시리아는 원래 고조선이었다 그만해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사람 시리아계니까 17년 전에 환빠였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요 주요 언론사는 어차피 자신들의 전장이 되는 시장이 따로 있으니까 팟캐스트 시장에서도 일부 상당히 큰 일부지만 일부인 안드로이드 환경의 시장을 누가 독식하느냐 마느냐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일 가능성이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XSFM과 같은 팟캐스트 전문 업체 혹은 수많은 개인 팟캐스트 제작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배팅이 됩니다 한국 팟캐스트 시장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드로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고요 그 안드로이드의 유통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유통사가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려 들면서 안드로이드 청취자들을 걸고 배팅을 건 것이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청취자인 한국 아내 혹은 한국어를 쓰는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유저를 놓고 배팅을 한 거죠 상당수에 이에 대한 제작자들의 대응에 따라서 청취자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XSFM이 이 대응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호스팅을 이쪽으로 주지 않는다면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팟빵 이용자들한테는 잘 듣고 있던 방송이 여러분이 잘 듣고 있던 방송이 어느 날 팟빵에서 혹은 팟빵이 아닌 다른 앱을 사용하신다면 벌써부터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드로이드를 쓰시면서 팟빵에 올라와 있는 팟캐스터와 외국의 팟캐스터 두 개를 즐겨 들으시는 분은 이제 어플을 두 개 깔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팟빵의 이러한 정책에 반반해서 호스팅을 외부로 옮긴 방송도 있긴 있습니다 네 독점의 계절이 예고되었습니다 김상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요 어느 쪽 김상조든지 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도 업로드는 저분이 하시니까 그렇죠 독점거래위원장 이제 팟빵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해볼까요 팟빵은 강제 광고 재생 같은 불편점들이 좀 있는 포털입니다 네 이게 뭐랄까요 그 유튜브도 이런 유통사예요 생각해보면 네 근데 유튜브도 이런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동의와 무관한 자신들이 내걸고 싶은 광고를 내걸죠 그게 이제 주수입원이 되었고 팟빵도 그런 것 같고 팟빵도 그렇게 하는데 다만 수익 배분 정책이나 그 시스템 같은 것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부터 거는 중 이라서 사람들의 이해도 좀 많이 필요하고 선결과제가 많은데 팟빵 쪽은 팟캐스트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돌려서 내는 수익이 형편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팟빵의 입장에서 보면 팟빵은 해선 안 되는 사업 수준으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두르는 거죠 일단 수익 사업을 내하려고 제가 XSFM에 입사하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데스크탑에서는 팟빵으로 듣거든요 근데 듣기 전에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 그 광고 수익이 XSFM으로 안 들어오는 거 보고 놀랬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광고를 회피할 수 있는 버튼이 없죠 팟빵에 들어가 보신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SFM은 팟빵에 아이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팟빵과 XSFM은 원래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저희 방송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기 가 있어요 근데 그건 도둑질은 아니에요 원래 그건 서비스의 일환이에요 원래 RSS는 원래 오픈소스라서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청취자들이나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직 이해도가 부족해요 얘기가 충분히 안 됐어요 팟빵이 광고를 내걸었는데 저거는 방송 만든 데랑 상관이 없는 광고다 라는 걸 팟빵도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팟빵에서 청취를 하셨으면 방송 시작 전에 나온 광고는 XSFM과 무관합니다 전혀요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이건 알려드려야죠 이건 팩트예요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팟빵의 성장 요인 중에 하나였던 순위 제공 이것도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게나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공지와 FAQ 있죠? 자주 묻는 질문 여기에 언급된 순위 결정 요인은 어디에는 조회수 전체 재생수 여기서도 전체를 전체로 오탄했던데 에피타이저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다운로드 별점 구독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써보는 전체 없는데 다운로드 별점 구독을 언급한 시저 샐러드로도 줘야 되는 것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항목이 더 많이 언급되는 항목이 댓글이에요 댓글 댓글의 수 댓글을 관리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어그로를 끌라 그렇죠 청취자와 댓글로 싸워라 그리고 청취자들끼리 싸움을 붙여라 로 읽히는 것은 제가 나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나쁘기 때문이죠 알았어요 나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순위 결정 요인의 댓글 수도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는 내 기억이 조작됐나 요즘은 안 보여요 이거 되게 환장해요 이렇게 막 취재하면서 막 찾아보다가 무슨 문장을 보고 나중에 찾아봤는데 죽어도 그 문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다른 정보원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어 예 있었어요 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찾는데 둘 다 못 찾잖아 기억이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순위를 집계하는 주체가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직접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논의나 논란이 좀 가능한 부분입니다 순위 결정을 하는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정식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인 동시에 어뷰징이 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방정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어뷰징은 맞게 되는데요 투명성을 잃고요 더해서 내부의 어뷰징은 가능한 그런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확실하게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현재 애플과 팟빵은 이 방정식을 공개하지 않는 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경우에는요 반정기적으로 이 순위 결정 방정식을 바꾼다는 정황이 좀 의심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이버 블로그도 이래요 저 옛날에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일할 때 거기 팀장이 검색어 상단에 올라가는 법 같은 거가 바뀐 역사 같은 걸 설명해줬어요 그런 거를 역사하는 건 수학자들이 하죠 수학을 전공하신 사람들이 그 사람은 눈치로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경험과 눈치로 세상에 수학 천재였을 수도 있어 인마 투자자구만 2012년부터 애플의 순위 산정 방식도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2, 3년 정도 어뷰징을 하던 언론사가 있었어요 어뷰징으로 매우 의심되는 언론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회사가 한국 업무 시간으로 아침이 되면 그 회사에서 올라온 방송들이 쭉 탑10으로 올라왔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쭉 떨어졌다가 일요일이 되면 다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이 회사는 주 6일째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돼가지고 저는 심증으로 확신을 가졌는데 문제는 애플이 언젠가 또 순위 산정 방식을 외부에 공개 안 하고 바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죠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정식이 전체적인 얼기는 그대로겠지만 그 회사의 방송이 절대로 순위 위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할 일이 없는 수학 전공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역설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서 이거인 것 같다 유력한 방정식을 딱 내놓으면 다음 달 다음 주쯤에 바뀌어 있고 그게 할 일이 없는 수학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동의됩니다 지금은 이게 할 일이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는 애플이 갖고 있는 순위 산정 방정식의 변수가 무엇일지를 추정만 하고 있어요 이전 대비 청취율의 증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애플은 철저히 숨기는데 팟빵은 댓글이 변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많이 묻는 질문에서 노출해버렸습니다 운영 방식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정황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황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내부자로서의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짜릴질 결정할게요 몇 달 전에 팟빵 측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 라디오 방송사에 저희의 팟캐스트를 즉 그 알씨를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팟캐스트 쪽 사업에 라디오 방송국들이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제안도 언젠가 올 줄은 알았지만 아무튼 방송사에서 왔더군요 근데 방송사의 요청을 팟빵이 저에게 전달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했었습니다 야 기성세대는 팟캐스트라는 게 팟빵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묘한 점이 있었어요 방송국 측이 요구했는지 팟빵 측이 요구했는지 아무튼 저에게 전달된 요구사항은 이랬습니다 저희 서버에 그것은 알기 싫다가 올라가기 전에 자기들 방송에 먼저 전파를 타야 한다 전국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장사할 때는 그 정도는 지를 줄 알아야죠 즉 저희가 목요일 2시에 업로드가 된다면 거기는 수요일에 올리든지 월요일에 올리든지 해라 이런 요청사항이었어요 그리고 팟빵에서 벌어들이는 혹은 그 방송국에서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배정하겠다 근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얘기를 안 해주더군요 그건 디테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 담당자분 다시 한번 통화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순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팟빵 순위 네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묘했죠 아 나나 신경 안 쓰지 다들 거기에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나 보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 중 꽤 큰 것으로 추정되는 게 댓글 수락이었어요 아 네 그건 사실 방송 만드는 어떤 분들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댓글에 답글 많이 달아주면 순위는 확실히 오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 제가 접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좀 우스운 일인데 전 세계인이 모두 동등하게 들어야 하는 플랫폼을 그냥 소꿉장난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뜻 같아서 저는 가오주고서 진짜 너무 싫은데 여튼 순위 걱정을 저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팟빵에 계시는 분이 PD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위가 걱정이시라면 순위는 여차저차 저차저차 해서 다운로드 수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해드립니다 좀 두루뭉술한 단어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게 조작해 준다는 거야 싶어서 나름 다시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 아 그러면 다운로드 수의 허수를 배정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해주셨어요 근데 순위가 걱정되시면 순위를 어떻게 해드립니다라는 뉘앙스까지는 확실히 전달됐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순위를 어떻게 그 숫자 번호를 예쁘게 해주려고 그러셨나 폰트를 바꿔드립니다 아 막 꽃이와 폰트를 바꿔드립니다 캘리그라피로 막 내 순위만 예쁘게 102위인데 102위가 되게 예쁘게 디자인돼 뒤에 막 0이 막 왕왕 저작권이 붙어있는 굉장히 예쁜 캘리그라피 폰트로 바꿔드립니다 몰랐는데 아무튼 순위를 어떻게 해준다는 말까지 듣고서 와 그냥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선악을 따지기 전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올해 몇 달 전에 이야기인데요 작년의 이야기였어요? 작년이었나요? 아 기억나요? 작년이었나요? 꽤 됐구나 바빠가지고 여하튼 그런 일이 팟빵과 제가 있었어요 그게 팟빵 측과 제가 접촉한 거의 한 몇 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잘릴 확률 80% 봅니다 여하튼 그 다음은 RSS 아 네 제가 이제 이 방금 했던 얘기를 자를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니까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보죠 그것을 하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C3G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평산네이처야 아주 오래된 그 사실에서 시작됐지만 아주 오래된 팟캐스트에 워낙 큰 손이시다 보니 그렇죠 저희가 팟빵에서 사라지셔도 어디선가 광고를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갑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광고주들이 힘이 없어서 되게 광고사 사장으로서 면목이 없어요 광고주 여러분 저 대신 힘내세요 근데 뭐해 뭐해 몇 년 동안 그렇게 놀려먹고 힘은 누구들이 알아서 제가 아로니아진 사장님을 딱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네 나름 그래도 이 업계에서 엑스트라로 조연까지 조연이라고는 참아 말 못하겠다 엑스트라로 여러 해 굴러먹었는데 처음 뺀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냥 인사라도 좀 드리자 건너 건너 아는 사이인데 같은 직일을 알고 있는 사이인데 이렇게 안면이 없을 수도 없잖아 하고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홍성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놀라시면서 아니 왜 저를 아는 채 하고 그러세요 무섭게 부끄러워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느꼈죠 진짜 착하신 분이시구나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갑질은 못하실 분 같았어 멀쩡하게 생겨낼 수도 있고 아니죠 세상에 이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다 이것도 사자성어로 인마 뭔데 진짜 후더홉 이즈 디스였을 것이다 그랬나 이리 봅니다 여튼 돌아왔습니다 네 아 예 뭐 팟빵이 포털로서 상당히 허술하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독점을 한다면 이 허술함이 좀 감춰지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될 수도 있죠 독점을 통해서 사실 포털로서의 허술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청취자들이 판단해야 될 건 UI잖아요 네 UI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은 칭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다고 하는 분도 있긴 하고 대체적으로는 별로다라는 얘기가 많긴 하죠 다시 RSS를 받아오고 내주고 하는 문제로 돌아와 보면요 이 문제도 사실은 1년 정도 전부터 있었던 좀 묵은 문제입니다 작년인 2016년 4월 팟빵은 다른 어플에 제공되는 RSS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캐시 서버를 임의로 조작해서 몇 시간 혹은 최악의 경우에 24시간 후에야 RSS 업데이트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들을 방해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 말부터 인터페이스 개편하면서 광고 강제 재생 이런 게 생겼는데요 이 개편 때는 아예 모든 팟캐스트 심지어는 팟빵에 호스팅을 하는 팟캐스트만이 아니라 외부 호스팅 팟캐스트까지 모든 팟캐스트의 RSS 주소를 숨겨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애플 거를 긁어온 것처럼 너희가 우리 거를 긁어가면 안되지? 그렇죠 그래서 당시 다른 어플들의 제작자 관리자들은 이 숨겨져 있는 RSS 주소를 찾아다녀야 했어요 쥐약의 개발자분이 본인의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장화하고 분노에 차서 쓰신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쇠국 정책 쇠국 정책 쇠국 정책 독점 시도가 본 게 더 옳은 거죠 네 사실 한국 소비자들은 포털이 자사의 서비스를 개선 강화해서 고객을 만족시킨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해보진 못했죠 그렇죠 네이버가 지금의 모습이 된 거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사실 지금도 좀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아이폰이 들어오고 나서 급성장하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사실은 다음동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팟빵에 강제 광고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분명 유튜브처럼 광고 제거나 광고 회피 서비스를 팔겠지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음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한 걸음 더 나가죠 독점 시도가 독점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음 호스팅을 공짜로 해줄 테니까 너희의 컨텐츠를 우리에게만 내놔라 라는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래인데 시장 전체로 눈을 돌려보면은 명백한 독점 시도인 네 이런 시도가 팟빵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최후 통첩 말미까지 나왔다 그것은 이번 달이다 따라서 만약 제가 이후 취재를 한다면 그 영역은 팟빵의 내꺼 하자 배팅에 대해서 제작자 제작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되겠죠 네 이 독점의 수능에서 안드로이드 시장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시장을 최소한이라도 보존할 다른 방법을 도모해 볼 것인가 네 독점의 수능에서 안드로이드 시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자가 양쪽이 업로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청취자를 배려한다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유입시가 해야 할 수위 조절을 유입세민이 하고 있네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팟빵 측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요 팟빵은 지금 기껏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작자들이 우리하고도 거래를 트는 것이다 예를 들면 XSFM이 팟빵에 지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데 팟빵이 우리의 방송을 서비스해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한테도 아이디 하나 터가지고 서버 하나 터서 우리한테도 방송을 올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기껏해야 그 정도인데 그걸 뭘 독점이라고 하느냐 우리한테도 서비스하면서 다른 데도 서비스하다 보면 다른 안드로이드 앱하고도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경쟁 구도를 깨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 큰 회사들은 뭐 23평입니다만 큰 회사들은 초코의 코걸이 소리가 크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다 네 뱃속이다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것을 정치 구도로 보면 안되고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대로 지금 팟빵이 진행한다면 저희는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겁니다 그렇죠 청취자들한테는 손해가 가면 안되니까요 그렇죠 다만 그러네요 청취자분들에게도 손해가 가면 안되고 광고주분들에게도 다만 제작자들이 말이에요 팟빵이 느끼기에는 기껏해야 아이디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만 제작자들에게는 자유의 구속이고요 또한 가장 심하게 지금 상도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부분은 결국 나머지 서드파티 앱을 제작하는 제작자들의 가능성을 짓밟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답답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팟캐스트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를 이렇게 써야 돼서 제가 그냥 멀쩡한 다른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제보를 받습니다 이러버리면 되는데 제 태도를 궁금해하실 테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무슨 협회를 조직해서 협회장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우겠다 이럴 생각 하나도 없고요 다만 팟빵은 깨끗한 플랫폼이 아니에요 컨텐츠를 주고 그것을 드리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플랫폼으로써 팟빵은 깔끔하지 못해요 디자인이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플랫폼이면 유통과정이 좀 사람들이 쾌적하게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만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어딘가를 우리를 끌고 가요 맞아요 이거는 전통적인 낡아 빠진 지방 중소도시의 시 같은 데서 관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느낌이에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시장을 확장시키려는 생각이 아주아주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로 XSF는 전 별 타격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고 큰 타격을 받고 계시거나 이제까지 팟빵에 잘못된 정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방송 제작자도 좋고 앱 개발자도 좋습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xsfm25 골뱅이 gmail.com 혹은 저희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전화번호도 있고요 아마 쪽지도 오픈이 돼 있을 거예요 XSFM25 트위터에도요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 XSFM 페이지에도 쪽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안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네요 문의안이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니까 기존의 센 호스팅 팟빵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스팅으로 업로드를 방송 업로드하던 어떤 팟캐스트 제작자들은 이제 애플 팟캐스트나 팟빵에 둘 다 올려야겠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센 호스팅이 올려놓은 거를 애플이 올려놓기 위해 또 다른 서버에 호스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일이 복잡해지죠 그럼 두 개의 서버에 호스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팟빵에서밖에 플레이가 안 되는 가능합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보면 업무가 좀 더 늘어났구나 하지만 계속해서 또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자면 이렇게 독점 시도를 한다면 다음에 또 어떤 규약 같은 것으로 제작자들을 올가미려고 들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해볼 수는 있죠 팟캐스트계의 DMCI 홍성갑 덕지링이 수고했습니다 XSFM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더욱 편해진 마지막 선택 하루안포 아름이야 하루니아 평산 네이처 뉴스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더 메이킹 뉴스라운드업 시간입니다 에디터 윤세민입니다 저는 왜 가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열어주면 나가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난 이방의 팟빵이야 근데 RSS는 뭐예요 약자예요? 안드로이드가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상순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주차장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자 호레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요 네 28년만입니다 주차장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원래 넓었던 게 좁아졌다고 하네요 90년도에 맞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건축법 바뀐 걸 모르고 좀 넓게 해서 만든 주차장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사무실이죠 아 주차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2000년대에 지어졌다 그러면 서커스를 좀 해야죠 차 뺄 때 그렇죠 내가 뭐 옷가게 사장님이야 땡니발 큰 걸 타야 돼 아 주차할 때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차 기준이 2.3m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20cm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 2.5m가 되겠죠 네 그리고 확장형 칸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주차 공간 중에 이건 2.6m였는데 이것도 10cm 늘어나면 2.7cm가 되겠죠 네 이렇게 주차장 공간을 늘리는 이유는 중대형 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만 적용이 되니까 체감하시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겠죠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네 우리가 체감하기를 하기 위해서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기둥 뒤에 공간을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권 전환을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하겠다 했고 그래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주도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썼죠 그렇습니다 물론 주도권이라는 단어가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서는 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뺏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 천조국을 상대로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네 주도권이다 네 여튼 네 그런데 북한이 주도권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미사일을 썼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에서 트럼프가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내년에 있을 분담금 협상에서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FTA 같은 경우에는 뻔히 제업상 얘기할 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해간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하고 왔어요 네 국내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문재인의 정치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풍성하다 라는 걸 국내에 과실을 하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만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정도 쉽게 말해 이명박근혜 정부가 퍼준 거에 대한 대가를 문 대통령이 받아오는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왔습니다 문제는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준 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시진핑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네 뿌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ICBM인 거죠 지금 오늘 저희 녹음할 때 포털을 보니까 ICBM이 뭐가 이제 그 그 뭐냐 포털의 검색순위에 원래 그 사자성어 나올 때는 그게 뭐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치산자가 뭐 이러면서 되게 치사한 사람인가요 옛날에서 와리스더 이유가 올라온 적 있었잖아요 브렉시트 소표할 때 이유 여튼 우리 김강진 의원하고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얘기에도 답이 좀 숨어있습니다 ICBM은 자꾸 만약에라는 단어를 쓰죠 이 북한의 ICBM에 대해서 ICBM이 만약에 여러모로 성공적이었고 완성된 단계다라면 북한은 이제 어엿한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멀리나 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타격하는 데는 낭비인 안보 환경을 위하여 제가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미국을 향해 쏠 확률은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로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만 추려서 생각을 한다며 그리고 미국은 스타일상 발사대에 누가 접근하는 것 같다 버튼을 누를 것 같다 그러면 선제타격으로 북한은 쑥대바수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당장 할 거야 막 매드박사가 매드박사가 대결하고 있어 그거 말고 군비를 누가 얼마나 더 쓰고 그걸 써서 무엇을 어디에다 갖다 박느냐 에 대한 싸움 군비 경쟁의 싸움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져가는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믿고 하는 짓이다 중국은 모르는 척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북한이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왠지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진 않지만 쌓아도 언제 치울 거냐 라는 질문에 힘 정도 실어준달까요 네 그럼 북한이 싸서 못 치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봐라 그렇죠 문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대통령 외교하는데 아주 아주 큰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북한이 다음 뭡니까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합의는 매년 쉽지 않았죠 늘 뭐 법정기한 넘기고 11차 12차 막 이렇게 넘어갔었죠 맞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1만원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웬일로 올해는 동결이 아니고 상승을 제한합니다 이것이 전선을 잘 그은 효과입니다 매년 사용자 측은 동결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또한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 보전 노사관 자율 합의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동결 하고 말았는데 네 이번에는 사용자 측이 인상도 인상이고 이렇게 디테일한 요구안들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사장문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사장문이라 그러니까 처음 잡았을 때는 멀쩡하다가 나중에 진화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이죠 사장문이 진화여 회장문이 되었다 그거는 아직 안 만들었나 봅니다 네 사장문이나 쌍천국은 안 만들어진 것 같고요 긴 이야기를 보면 민주통합당과 세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 중에 온건파들이 있어요 네 그 온건파들이 부르짖는 것에는 어떤 맹점이 있었는가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대표적인 온건파로 광명의 국민의당의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들은 입상 취급을 당하고 있긴 한데 그죠 재벌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은 무서운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샘플이 많습니다 제일 이런 문제에 발언 세게 하는 사람은 박영선 의원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벌은 정말 이상하고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거니까 해체를 해야 돼 그건 맞아 근데 국가구성원 전체가 만든 부호는 어떻게 제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데에는 좀 미온적이에요 아주 위법적인 거는 깨부술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의 구조를 아주 혁파하고 싶지는 않은 느낌이랄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해가지고 이상한 욕 많이 먹었던 심포지엄 있죠 거기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가로막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들고 나오는 게 자기들이 무너지면 혹은 자기들이 저지하지 못하면 이걸 저지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게 무기가 된 거예요 기업들의 최저임금 함부로 올리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버리겠다 조장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살펴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잘 뒤져보죠 그러면 수년간 정경연이 하던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에게서 뜯을 생각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 원은 두려운 일이라고 손희상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요 지금 6천 원 받는 사람들한테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협상은 도안이 뭐로 하면 안 되죠 솔직히 8천 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야죠 그럼 그 8천 원을 어떻게 올리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김상조가 나서야죠 정부의 김상조 위에서 뜯어내려야죠 우리의 김상조라는 줄 알고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뒤로 감춰놓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위에서 뜯으면 된다 그건 사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노동당도 민주노통도 헛소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과격한 소리한 거 아니에요 위에서 뜯으면 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자영업자가 죽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정부가 보여줘야죠 이제 그간의 정부는 그런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도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지막 소식이군요 네 미스터피자가 갑질 때문에 논란입니다 네 그 갑질을 한 주요 내용은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로 피자 가게를 차린 점포 인근에 원래 인근의 점포라고 써있는데 오타가 나서 은근이 은근한 점포 은근이 점포 아니 은근이 오타 아니네요 물론 미스터피자 입장도 그렇죠 은근이 옆에다 점포를 하나 더 차리자 네 그 옆에다 점포를 차려서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뭐 피자를 사면 돈가스를 얹어주는 등 말도 안 되는 퍼주기 영업을 한 거예요 그 근처 영업장에서 그런 식의 보복을 했고요 그리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치즈를 중간에 자기 아내 명의의 회사를 하나 끼워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건 대기업 모델이죠 한국에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 잡혀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은근히 기분 좋고 그랬거든요 요즘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눈에 많이 밟힙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차라리 빨리 회장을 구속수사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점주들의 피해는 또 알바들에게 흐르겠죠 맞습니다 물론 알바노조도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정치력을 잘 행사하는 단체니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미스터피자와 관련해서 가장 희망적이어 보이는 부분들은 점주들이 뭉칠 방법을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프랜차이즈는 조목조목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공정거래위가 나서서 하는 건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점주들의 조합을 허용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경우도 그렇고 미스터피자의 경우도 그렇고 최근 지금 오늘 난 얘기죠 총각래 야채가게 총각래 야채가게가 지금 말씀드린 세 케이스 중에서 가장 악질인 걸로 보이는데 이걸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은 결국 점주들이 조합을 맺어서 단체 교섭을 시도할 수 있는 실력을 정부가 주는 쪽 이쪽이 힘을 제일 덜 쓰는 부분 같은데 일단 미스터피자의 점주들이 그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렇죠 옛날 점주들은 사실 발만 동동 굴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스터피자 점주 같은 경우는 차라리 빨리 회장 구속 수사해서 빨리 빨리 하고 회장 잘못 빨리 밝혀내고 빨리 끝내자 회사 책임으로 명백하게 밝혀내고 빨리 끝내자 라는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인이 되면 오너라는 개념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걸 한국은 받아들이려면 좀 먼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물론 저도 제가 원어여서 기뻐요 사무실에 들어가는 휴지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요? 바뀌었어요? 아니 내가 사와요 그래요? 휴지는 내가 사와 그리고 두 종류로 해놔서 걸고 싶은 날 다른 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신폭신하고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느 건지는 확실히 모르고 확실히 모르고 저는 그래가지고 휴지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제 신체 부위의 컨디션이 다르다고 생각했죠 장이 나와있나? 카카오 프렌즈 티슈를 고를 수도 있어요 오너인 건 좋아 근데 법인이 될 만큼 회사가 커지면 오너가 자기 취향대로 한다는 건 모두의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오너 개념 해체하자면 법적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가 더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건 뭐 대통령이 나서서 조합 만드세요 조합 만드세요 오바마처럼 떠드는 한이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캠페인이든 법제도든 정비할 수 있는 거 다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공정거래위가 칼만 휘두르는 쇼 정치쇼 한두 번은 해도 좋은데 실제로 바꿔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재벌 해체해야 되면은 드라마 작가들은 어떻게 해요? 뭘요? 재벌 없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써요? 아니에요 재벌 자리에 들어갈 무언가를 또 그렇게 생각해요 드라마 작가도 물갈이가 되겠죠 저는 시장이 그런 식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내치는 것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트렌드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여기까지가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끝으로요 트위터에서 프리티 노은 님께서 XSFM이 이번 팟빵의 개편에 동조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성질을 죽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티 노은 님께서 동조라기보다는 대응이 저희는 동조하거나 적대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종 목표가 들어주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걸 가치관 삼아서 누군가하고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오해가 있더라고요 유료결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는 공지를 전면 유료화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전면 유료화로 하면 옛날 프리셀 꼴라입니다 네 한 가지 제가 희망을 가지셔도 좋겠다고 제작자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게 헛발질이라고 치죠 큰 회사들은 에드벌론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공지를 내보내 본 다음에 반응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면 내릴 수도 있어요 한 달 사이에 팟팡은 지금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요 새로운 미디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면 회사 한두 군데의 헛발질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낙관론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도록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도 할 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면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유승균 PD와 홍성갑 덕질인과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뭐죠? 아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코너 새로운 호스트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행자는 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 나와요 내일? 아 XSFM입니다 I, B, W, K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